어휴 얘 너는 갯보둥이랑 밤뿌둥을 왜 구분을 못하니? 너 몇살이야? 몇살이야? 그 말 땐 다들 그래 근데 얘 그런 게 어렵나? 둘째를 다 웃어 줬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뭐하네 무섭고 밥 먹고 가지? 알았어 누가 삼계차 그 척자를 몰라 둘째를 야 정연아 어? 내가 그 말씀 해줄게 넌 내게 무슨 냄새냐? 내 심장이 타는 샌들 예! 소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난다 음악학원 원장 정동국입니다 시작하는 여인들에게는 사랑의 아버지를 원택에 빠진 부부들에게는 처음 느낌 그대로를 알려다 드린다는 신난다 음악학원 소망생 여러분 오늘 한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어요 고맙어요 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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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고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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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падen 엄마 ronsore 아멘